33만원에 740만원 기분 낼 수 있는 시계가 있다고? 근데 이거 트롱이가 달 갔을 때 샀던 거 아니냐? 사실 이건 오메가의 문어치 같지만 완전 다른 제품임 스와치에서 나온 시계인데 오메가랑 콜라보 한 거여서 이렇게 스와치 로고랑 오메가 로고가 같이 있어요 신명품 오메가 문어치는 740만원 문스와치는 33만원인데 이렇게 급이 다른 두 브랜드가 손잡은 건 스와치랑 오메가가 한 집 아니기 때문임 그래서 이 콜라보 덕에 33만원에 740만원 기분을 낼 수 있다는 거임 어쨌든 이 문스와치 하도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중고시장에서 리셀가가 폭등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33만원이 580만원까지 올랐다고 함 이 중 지금 제일 인기 많은 게 이건데 반민초파가 급혐해할 만한 색이 왜 인기가 많냐고? 이거는 티파니 컬러라고 내 여친이 좋아하는 그 티파니 색상의 시계인데 근데 내가 여친이 있었나? 어쨌든 민초가 인기가 많아진 이유는 핫테필립이 티파니와 손잡고 딱 170개만 출시한 로틸러스 5711 때문인데 이 때문에 티파니 세계 고급 시계들은 전부 가격이 올랐다고 함 이 정도면 코인 주식 말고 시계로 재테크해도 될 듯 근데 문스와치는 한정판 시계는 아니라서 며칠 또는 몇 주 안으로 계속 출시된다고 함 지금도 계속 명동에서는 줄 서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줄 잘 서시고 나는 애플워치나 타고 다녀야지